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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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주최한 올해 대회에는 도내 12개 합창단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독립군과는 대한제국 의병부터 만주 독립군, 임시정부 소속 한국광복군, 하와이 국민군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로 독립군과 조국 행진곡, 압록강 행진곡 등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95.6%는 아파트에도 텃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성인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아파트 텃밭의 목적으로는 즐거움과 만족감 증가, 이웃과의 교류, 친목 도모, 불안이나 우울 감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텃밭을 심고 싶은 식물로는 채소, 꽃, 허브 등 화훼, 과수, 약용작물, 곡류 등이 꼽혔습니다. 이 자막은